안녕하세요 한국사람입니다 이거는 가시돌이를 밟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3단 와우 일로 가는 거 맞아 근데? 드라마 끝나겠죠? 원래 오른쪽까지 오는 거를 생각하고 시간을 쟀을 거 아니야 GG 뭐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좀 많이 죽긴 했는데 원스크린 퍼즐 일단 다 열어보고 여기서 아마 검은꽃 같은 게 나와서 폭탄을 터뜨리나요? 왓 아무것도 안 나와 뭐나 오니 왓 아 요걸로 이렇게 길을 연다 오케이 꽤 끝난 거 아냐? 꽤 끝나는데? 아 아 이런 폭탄이 터진 위치가 안 좋아요 이거 거북이가 저 위로 올라갔으면 아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긴 쉽지가 않나? 원래 의도는 파워를 터뜨리고 군바를 밟고 끝내는 것 같은데 아 추천맵 안합니다 아 네 추천맵 안합니다 그니까 원래 제하자의 의도는 파워를 터뜨린 후에 파워를 터뜨린 후에 군바를 밟고 마무리하라 라는 것 같아요 파워를 터뜨리는 방법은 거북이를 연 다음에 발판을 발동시키고 거북이를 연 다음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굴러가게끔 하면 되죠 근데 일단은 그 전에 폭탄부터 터뜨려 놓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폭탄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파워에 터뜨리는 거에 발동시키고 거북이를 꺼내면 너무 늦었죠 파워에 터뜨린 후에 이렇게 하고 거북이를 열고 요렇게 하면 올라가지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밀어야 되는거야? 아 다행이다 아 저는 애초에 음표블럭으로 더 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서 가네요 음 아주 간단했어요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왓트 요 피스위치를 누르면 얘네가 죽니? 왓트 원하는 게 뭐야 어우 야쓰 오예쓰 오예쓰 여기 위로 올라가서 끝내면 안돼? 막혔을려나? 올라가서 끝났으면 됐네요 역시 까시의 판정은 무시하면 안돼요 좋아요 금방 끝났스 예스 제발 길을 열어줘야지 팔로우 감사합니다 살짝 대기했다가 얘가 내려갈때쯤에 이렇게 점프해주고 노우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맞아 빠져 왓트 지직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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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들 왜이러는거야 왜그러는거야 으 으 으 아 0.1초 으 으 으 으 그러게 운이 좋네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제발 아우토 스크롤 제발 제발 아 저 위에 버섯이 있을거 같은데 아 아 뭐죠 아 죽었다 어려운 맵으로 고통받는거 좋아하냐구요? 어 재미있으면? 재미있으면 좋은데 뭐냐 이거? 장난해? 아 불이 너무 많이 날라 으 으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하나 줘라 으 으 아 글쎄요? 어... 예쓰 아따 아까 돌 있는거 봤는데 아... 오케이 끝이 보입니다 예쓰 무조건 요시네 최대한 화면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으면서 그냥 한번에 노우 간다아 와우 또 죽는줄 알았잖아요 흠흠 흠흠 과연 기록은? 여우 뭐 뭐 뭐 뭐 뭐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